저 남자 누구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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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기 저기! 저기 저 남자 누구예요?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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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상하다고 전부 못 믿겠다면서 자기들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고 내가 보기엔 지들이 제일 이상하구만 야 너 그만 울어 정신이 없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다 이상하다고 다 이상하다고 전부 못 믿겠다면서 자기들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고 내가 보기엔 지들이 제일 이상하구만 야 너 그만 울어 정신이 없어 여기 담임선생님 담담 선생님 좀 불러요 깨어났으니...다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괜찮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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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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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그 담임선생님... 담담 선생님 좀 불러요 여기 깨어났으니...다고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괜찮아? 멀쩡해 멀쩡해 성질말의 그대란거 보니까 완전 멀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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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질말의 그대란거 보니까 완전 멀쩡해 그냥 나라고 생각 하면... 으악! 기르니까 까부지 말라. 와! 손이 너무 매워. 근데 매력적이야. 한순간이라도 진지할 순 없습니까? 나 진지한데. 정말입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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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? 어! 기르니까 까부지 말라. 와! 손이 너무 매워. 근데 매력적이야. 한순간이라도 진지할 순 없습니까? 나 진지한데. 정말입니까? 또? 머리를 풀어도 묶어도 어울리고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막 생얼로 나와도 여신 같고 머리를 풀어도 묶어도 어울리고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막 생얼로 나와도 여신 같고 우린 막 마취도 안하고 이걸 꼬메우른다고. 세상에. 마취도 안하고? 이제 역시 아팠겠다. 대단한데? 뭘? 그 정도를. 대단한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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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막 마취도 안하고 이걸 꼬메우른다고. 세상에. 마취도 안하고? 이제 역시 아팠겠다. 대단한데? 뭘? 그 정도를. 대단한데? 세기의 부활여 윤세리. 응? 자기야 이거 봐봐. 세상에. 대단하다. 대단해. 대단하다. 그지? 대단하지? 대단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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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기의 부활여 윤세리. 응? 자기야 이거 봐봐. 세상에. 대단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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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? 대단하지? 뭐 하실 말씀 있다고. 제가요? 아니 저는 그냥요. 두 분이 이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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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,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. 잘 모르겠습니다, 예, 잘 모르겠습니다, 예, 잘 모르겠습니다, 예.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, 예.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?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?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보라고. 일단 서단 씨는 예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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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보라고. 일단 서단 씨는 예뻐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기 저기. 저기 저 남자 누구예요? 괜찮아요? 다 이상하다고. 전부 못 믿겠다면서 자기들 사람으로 다 바꾸겠다고. 내가 보기엔 지들이 제일 이상하구만. 야 너 그만 울어. 정신이 없어. 또? 머리를 풀어도 묶어도 어울리고 집에서 자다가 이렇게 막 생얼로 나와도 여신 같고 우린 막 마취도 안 하고 이걸 꼬메고 그런다고. 세상에. 마취도 안 하고? 저 역시 아팠겠다. 대단한데? 뭘 그 정도로. 세기의 부활여 윤세리. 응? 자기야 이거 봐봐. 세상에. 대단하다 대단해. 대단하다. 그치? 대단하지? 아 뭐 하실 말씀 있다고. 제가요? 아니 전 그냥요. 두 분이 이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?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처음 보는 사람 같은데.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.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?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보라고. 일단 서단 씨는 예뻐요.